별이가 세 번째에 심폐거든 몰래야 되지 뭔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여러분들 새로운 신규 컨텐츠입니다 1대7 갓트 막자모드 살고 싶다 컨텐츠입니다. 15연패시 2시간씩 추가되고요. 승리시에는 2시간 삭감이 됩니다. 시작하자. 죽음의 막자 모드 살고 싶다 컨텐츠 시작합니다. 이리와 이 식빵브라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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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식빵브라드 이 식빵브라드 아 로넛 왜이렇게 빨리 들어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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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애들 컨디션 존나 좋네. 아 미쳤네. 애들은 컨디션 최상이야 진짜. 미쳤어. 존나네. 너가 내가 너무 훈련적이 없네. 아 미쳤네. 아 미쳤네. 와 미쳤네. 와 미쳤네. 와 미쳤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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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혼나 웃기네 진짜. 포지션 연예회 왜 있다고요? 정신이 한 장지만 차면 산다. 포지션 연예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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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